가족 거를 넣을 수밖에 없네 지금 상황이 근데 이제 지금 아이들 거는요 그냥 훑우기만 할게요 지금 애들 다 데리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다 내보냈어요? 아니에요 큰아이만 있고 작은아이는 독립했어요 지금 엄마 아버지가 건강에 별로 안 좋아 지금 대주님 대주님이 건강에 신호가 온 지가 좀 되신 것 같아 지금 어디가 안 좋으세요? 최근 들어 제일 처음에는 고혈압 당뇨계지요 그게 발견이 됐는데 당뇨 발견 계기가 작년이었어요 당뇨인지도 몰랐는데 저는 옆에서 이제 지켜보니까 식 먹는 거라든지 보면 당뇨가 의심이 되긴 했죠 그래서 조심하라고 아무래도 말을 안 들었고 어깨에 힘줄이 나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피검사에서 당뇨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간 그 식단 조절을 하고 수술을 했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몸이 안 좋았죠 근데 지금 그거 말고도요 이 아빠가 지금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온다고 지병이 또 나오실 거라고 다른 게 또 튀어나오고 고혈압 당뇨 이런 거 말고요 또 나오신다 그런다고 뭐가 있지? 이게 지금 엄마 아버지의 운기도 그렇지만 집안에 지금 사자가 조금 많이 따라 들었어 사자가 무슨? 저승사자 이거는 누구와 곡소리가 났던 간에 집안에 누구 안 돌아가셨어 집안에 어르신 그나마 가까운 거는 작년에 저희 이모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자가 따라 들었다고 그게 이제 이모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가족이니까 그래서 아빠가 상복을 지금 믿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아빠가 드러눕게 생겼다고 지금 올해 값진 년도 우리 엄마가 지금 엄마랑 아들이 지금 삼재잖아 그래서 애기 내 보냈냐고 물어본 거야 왜 한 집에 삼재가 두세 명만 있어도 하나는 세네 명만 돼도 안 좋다 하잖아 두세 명만 돼도 그렇잖아 엄마 아니에요 저희는 항상 삼재를 아들하고 저는 띠기 같으니까 네 맞습니다 같이 겪고 또 돼지띠하고 토끼띠가 또 같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네네 아들하고 작은 아들하고 아빠 같이 siis ker 항상 그랬어요 네네 네네 그래서 지금 지금 본인 반인 삼재 삼재 때문에 아들의 삼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집에는 상문이 많더라구요 상문 그래서 사자가 돌고있다고 avait 그렇게 된 거는 어디에 조문을 갔거나 그래서 그런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조객의 문상을 가서 상문이 따라들었다고 내가 사자가 그거는 어느 정도 주당을 맞을 수는 있어요 밥을 먹고 온다거나 그렇지만 그 상문이 아니라 집 안 내로 도는 상문이야 그건 왜 그럴까요? 사자가 따랐으니까 표적 주는 거지 근데 지금 아빠가 들어놓으면 이 집안이 돌아가지를 않거든 맞아요 그래서 대주를 살리고자 한다면 예를 들자면 이 양반이 지금 팔 부러지고 뭐하고 심줄 끊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 양반이 지금 제동이 걸린 거는 조금 오래되셨다 몸에 신호탄이 온 거는 그래서 뇌출혈 엄마 잘 들어요? 뇌경색 여기 혈관 쪽에 분명히 문제가 표적이 올 것이다 심장도 같이 안 좋으시다 이해하셨어요? 아버지 담배 피우세요? 아니요 피우시면 안 돼 이 아버지는 이해 있어요? 왜냐하면 혈관은 담배가 가장 안 좋거든 네 안 좋거든 사주상 그 다음에 이 아빠 온기도 그래 지금 응? 온기도 그래서 지금 첫째 아들이 같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이제 잘 기억하셔 우리 엄마가 사주 팔자에 돈 녹이 엄청 많은 사람은 아니야 돈 뭐요? 돈 녹 금전 운이 엄청나게 좋은 양반은 아니라고 지금 본인이 신랑이랑 개미처럼 벌어서 쌓아야 되는 사람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간간히 이렇게 넘어가기는 해요 남들한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살죠 왜냐하면 개미처럼 산다니까 개미처럼 열심히 근데 이 대주가 지금 집안의 중심이야 대들보야 네 엄마한테는 네 맞아요 이해했어요? 이 아들들이 있지만 아들들한테 본인이 의지 많이 안 합니다 제가 안 해요 본인이 안 한다고 네 맞아요 남편이 이 집안의 중심이야 좋든 싫든 네 이 대주가 움직여야지만 집안의 살림살이가 펴지는 집안이야 네 엄마 아들들은 뭐야 어차피 내 손을 떠날 아이들이야 네 이해했어요? 나한테 달라고 안 해도 다행 달라고 안 하면 다행이야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큰아이가 조금 문제이긴 하죠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대주 네 대주가 문제다 그래서 어찌됐든 엄마 내 말 잘 들으세요 아빠 들어놓게 안 만드는 거는 이제 우리 엄마 손에 달려있어 점을 보러 왔으니까 이해하셨지? 그래서 이 값진 연애는요 아빠가 대면 연애에 맞을 수밖에 없는 한 해였어 대면 연애 작년인가요? 네 근데다가 이 아빠가 61값 때부터 안 좋았다고 61값 때부터 신호를 보냈었는데 눈치를 못 챈 것 뿐이야 이해하셨지? 그래서 올해는 큰 굿은 아니더라도 작게라도 풀고 넘어가서 이 사자 걷어야 된다 엄마 그러니까 그 이모님을 대우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아니야 내 남편 살리려고 하는 거야 이 사자를 걷으라는 거는 그 다음에 집안에 집안에 또 돌아가실 분이 또 있어 저희 가족한테요? 네네 집안 내 어르신들 중에 친척분들 중에 또 돌아가실 분이 또 있으시다고 부모님은 다 안 계시거든요 그러면 친척분들은 네 머리꼬리 아파 죽겠어요 뒤흔들리고 그래서 아빠한테 표적은 불명이 주신다 그래서 미리 막아가라고 지금 오늘 찾아 들었으니까 오셨으니까 미리 막아가서 갔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장남자손 있잖아요 이 아들이 좀 훌울거려 흐물흐물거린다고 성격이 자기 고집은 있지만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줏대가 좀 없다고 뭔가를 한 가지를 이루기가 참 힘든 사주라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많이 빌었었어야 돼 아이를 그러니까 절간이 됐던 무당집이 됐던 다니면서 아이를 조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부터 좀 빌어놨어야지 이 아이가 자기 사주 팔자대로 움직인다 이 말은 뭐냐 우리 아이가 공줄을 세게 가지고 태어났어 엄마 공줄 빌어줘야 되는 거 아 네네 이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늦은 걸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들 지금 일해요? 안 하잖아 그치? 아무것도 할 생각 없지?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준비해? 하려고는 하는데 조금 오래 못 가요 어 그러니까 집 굴뚝한다고 엄마 한 가지를 뭐를 이루기가 힘든다고 엄마 본인 성격 탓도 있어요 본인 성격 탓도 있어요 고집이 너무 세고 자이든 타이든 본인이 간두든 못 견뎌서 간두든 열심히 했는데 잘리든 그렇게 돼요 그만큼 아이가 중심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 들어봐 엄마 많이 빌어줘야 되는 아이 중에 하나라고 딱 집어서 어 근데다가 자립심 자체가 없어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 고집은 센데 예? 두 때가 없다고 엄마 한 가지를 뭘 이루기가 힘든 아이 중에 하나라고 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를 네 맞아요 어 절대 이해 못해요 이 아빠 사전에는 응? 왜 저러나 싶어요 네 어? 엄마는 근데 엄마니까 감싸고 돌아요 근데 감싸고 돌는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응? 정사 보러 오셨잖아 네 지금 우리 엄마도 지금 청기가 많이 흐려졌거든요 응 판단력이 응? 몸은 피곤하고 네 어? 그죠? 뭔가가 쓰나미처럼 막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고 네 정리는 안 되고 아닌가요? 한다고는 하는데 자꾸 힘이 들어지니까 이제 점점 지치죠 응 근데다가 신랑이 지금 많이 움직임이 없어 보여 일을 하는데 어거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거지 일을 하고 계신다고 신랑이 일을 하고 있으셔도 어? 사모님이랑 같이 돌아다니시면서 일을 하신다며 근데도 어거지 일을 하신다고 어? 왜냐하면 힘에 붙일 대로 힘이 다 붙여버린 양반이야 아 이 사람이 내 주장도 엄청 세고 고집도 세다 어? 혼자 자수성가했어요 네 고집도 세고 내 주장도 세서 내 법이 법인 사람이야 놀지를 못하는 사람 개미처럼 일하는 사람 응? 어떻게 보면 기특도 한 사람 신에서 봤을 때 네 살라고 엄청 노력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 이해 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 사람은 무조건 나가서 일을 해야 돼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라는 건 밥값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네 맞아요 엄마 정말 열심히 남편은 본인이 100%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불만은 있더라도 열심히 살아준 것에 대한 본인이 의지를 많이 해요 네 어? 왜냐하면 이 자식 때문에 산 게 아니야 엄마가 아 맞아요 이해 있어요? 저는 자식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응 이 신랑의 본인이 해 근데 지금 엄마 이 아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해 이 양반 이제 값진 년 있잖아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는 조금 조심시켜요 65살까지 네 5살까지 고비가 조금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디를 갖다가 차라리 혈압 당뇨면 모르는데 풍을 맞아버린다거나 응? 응? 그러면은 답 없어 응? 답 없어 엄마 네 응? 그래서 올해는 뭐 해야 된다? 이 아빠 애군 액살 걷어줘야 된다 응 이해하셨지? 사자 내몰아야 된다 엄마 그 다음에 아빠가 5월 음욕으로 5월 7월에 엄마 사고수 있어요 사고수 병원에 또 누울 수 있는 사주가 조금 들어있다고 오래 오래 운기에 그래서 나는 아빠를 처음 이름을 적 이름을 석자를 적는데 뭐를 봤냐면 뭐를 들었냐면 시끄러운 소리 쇳소리 같이 청 청 청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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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엄마 뭐를 운반을 해요? 아니요 그러면 아마 청청 그 소리는 돌 깨는 소리일 거예요 돌 깨는 소리 청청 퉁퉁 다그락 다그락하는 소리는 엔진 소리일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아빠의 부재는 이 집안의 우한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5월 7월에는 이 아빠가 사고수가 분명히 천하옵서도 있다 이해하셨죠? 피해갈 수 없는 건가요? 피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가능하겠나? 그 사고수가 가능하겠나? 일 자체가 위험하고 일 자체가 위험하시대요 하시는 지금 왔다 갔다 출입하시는 데가 위험하시다 이 양반아 어? 정신 차려 지금 몸 때릴 때가 아니야 우리 엄마 살라고 오신 거야 내가 어제 잠 잠 한숨도 못 잤다고 왜냐하면 신가물이 신아품을 할 때는 신가물이 신이 집에 있거나 아니면은 상문이 많이 들었을래 내가 표적받는 거거든 근데 우리 엄마는 지금 상문이 너무 너무 많이 돌아 집안에 이해하셨어요? 그 대주님이 많이 걱정스럽다 엄마 그래서 이 집은 사자풀이가 꼭 들어가야 되는 집이다 이해하셨어요? 막아갈 수 있을 때 막아가시라고 엄마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쨌든 간에 완전히 큰 곳은 아닐지라도 사자는 풀어내야 돼요 그거는 내가 카메라 꺼지는 얘기를 할게 이해하셨어요? 이 집은 사자를 잘 풀어서 넘겨서 보내야지만 이 대주님이 명땜이라 그러지 명을 이어간다고 엄마 여기서 운이 나쁘면 내 마누라가 지금 삼재야 내 아들내미가 삼재야 근데다가 상문은 지금 3년 세력으로 지금 상문이 좀 나있었단 말이야 사돈내 팔촌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모라도 내가 이모라도 남이 아니다 근데 이 집안에 상문이 돈지가 조금 됐었다 그래 놓니 이 대주가 그 다음에 집안 내 상문만 있었던 건 아니다 양반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집안 내 상문만 있었던 건 아니라 그래서 이 집안은 조금 사자를 풀어 넘겨야 될 이유가 있는 집이다 그러신다 엄마 그 다음에 난 분명히 얘기해줬다 콕 집어서 막 이렇게 지병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엄마 나는 다른 건 모르겠어 내가 사람 죽고 살고 엄마 그거하고 그 다음에 병 있지 어디 아프고 이거는 진짜 천하우서도 내가 허튼 소리를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집안은 분명히 사자가 따라 드는 건 분명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잘 들어라 우리 아들남이 어찌 됐던 간에 직장으로도 북박이라도 어찌 됐던 간에 월급쟁이라도 시키려면 우리 엄마 좀 빌고 살아라 어? 이해하셨어? 나중에는 이 아들이 엄마 비관이 사도 그렇게 직장을 알아보면 뭐 하겠나 어? 들어가면 석 달 열흘도 못 있다가 나오는 걸 어? 이거는 이 사주 움직임에서 엄마 얘가 북박이처럼 있지를 못해 그냥 지금 마음 같아서는 엄마 얘는 진짜 여행이라도 가고 싶어 배낭 메고 엄마 집도 싫다야 얘는 아니에요 어? 아빠랑은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러는데 표정이 안 좋아 아빠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사람은 참 좋다 어? 그지만 노는 걸 자기가 부지런 떨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해 못한다 엄마 네 너 자꾸 얘기 감싸지 말아라 어? 엄마 더 나약해진다 엄마 아시겠어요? 네 또 궁금한 거예요 아까 그 상훈이 꼭 집안에서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자면 이 아빠가 지금 공사현장이나 어디 산자락 같은 데 가요 네 네 공사현장이나 산자락 같은 데 가요 도시도 갈 때 있고 산자락 같은 데는 할 수 없는데 어 이 아빠가 직접 운반만 하는 거예요 깨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산 산 키운에서 네 산 키운에서 오는 우리가 군웅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제 우리가 땅을 갔다가 지신이라 그러거든요 네 지신에서 오는 지신바람이 많이 불어있던 집이야 지금 아버님이 그 기운을 내가 운기가 안 좋고 몸이 안 좋고 이 몸에 운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거를 건드려버렸다 그 얘기야 엄마 그래 놓으니까 내가 거기서 맞아버렸다고 산에서 주당 맞았다 그러잖아 우리가 우리가 잔치집에 함부로 내가 운이 안 좋을 때 집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건 뭐야 엄마 가서 음식 먹고 오고 그러면 거기서 묻어들고 상가집에 잘못 가거나 결혼식에 잘못 가거나 돌잔치에 잘못 가서 뭐야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어떤 사람의 운기가 나를 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귀신도 그 밥을 먹는다 같이 엄마 부패 같은데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야 묻어들고 따라 드는 게 있어서 근데 내가 운이 안 좋을 때 내 상문이 따라 들 내 집안 내 상문이 따라 들고 있었을 때 이 아빠가 산자락에 가서 엄마 공사를 하는지 뭐를 하는지 두들고 깎아든 뭐를 하든지 건드려버린 게 있었다 엄마 왜 우리가 무슨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몇 동 있으면 이전을 하고 우리가 그 저기를 하잖아 엄마 근데 그 산에 고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예를 들자면 A5를 안 지키고 거기서 공사 행정 두들어 깠으면 그거는 이제 현장 책임자가 하는 거고 회사에서 하는 건데 우리 아빠는 그냥 투입됐단 말이야 몰라 모른 상태에서 그렇게 가서 내가 주장을 맞아 갖고 왔다 산에서 지진에서 온 지진바람이구나 그러신다 이해하셨지? 그거는 간단한 거고 엄마 이 고비만 잘 넘어가면 괜찮고 그 끝에 아들내미 같이 빌어라 엄마야 지금 큰아들 운명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니까 그 끝에 아빠 빌면서 장남자 손 같이 빌어라 이것도 궁금한데요 우리 아들들 둘이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결혼을 저는 결혼 안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렇게 결혼 결혼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엄마 지금 결혼이 문제가 아니고요 잊어먹지 마세요 여기서 평생의 점사를 보려고 하지 마라 오늘도 못 사는 걸 1년 후를 물어보고 3년 후를 물어보고 10년 후를 물어보면 반신기 빠진다 이해하셨어? 나오는 대로 나는 해줘 안 보여주시는 걸 말할 수는 없어요 이해하셨죠? 근데 지금 이 집은 사자 푸는 게 먼저다 이해하셨지요? 그 끝에 아들내미 곱 같이 풀어서 직장 내보내세요 엄마 장가를 가든 안 가든 지금 문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차피 지구들이 가고 싶으면 지구 운명이 있으면 간다 늦게라도 엄마 혹시 그러면 현재 한아들이 본인이 성격 때문에 여러 가지 송사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다 안 좋을까요? 집이 어쨌든 상대방 어떤 좀 나쁜 사람한테 어떻게 엮여버렸는데 지적하게 괴롭히고 어떤 사건이에요? 그건 것 같아요 통신 게임을 하면서 통신상에 서로가 욕설을 주고 받았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했어요 근데 그걸 집요하게 운부고 너려지고 있어요 엄마 내가 그러잖아 이 집은 사자 풀어야 되는 집안이라고 그렇게 연관이 있는 걸까요? 예 관제 따랐다는 얘기잖아 네 이 집은 사자 풀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이해하셨죠? 엄마 네 두 번 세 번 막 물어봐야 엄마 답은 딱 하나야 이 집은 사자 내가 검은 옷을 그냥 입은 게 아니라 나 어제 잠 한숨도 안 잤어 그게 오기 전에 다 느끼나 봐요 네 내가 글도 써 놨어 일기도 잠을 영도 안 재우네 심화품이 계속 나오는데 신뿌리가 있거나 아니면 사자가 많이 따라서는 집에 내가 심화품을 많이 하거든 응? 이 집은 그렇다 엄마 이해하셨어? 그러면서 내가 오늘은 검은 옷을 입어야겠다 하고 딱 입었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게는 조상바람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사자바람에 사자바람 응? 그래서 아들내미가 어? 엄마 이렇게 된 지는 오래됐고 엄마 이해하셨어요? 두 부부의 근심 아닌 근심 이해하셨어? 잘 클 줄 알았고 잘 할 줄 알았던 아이가 이해했어요? 소심도 했고 점잔도 했던 아이가 갑자기 어? 스물여덟 아홉부터 돌변하기 시작했더라 이해하셨어요? 엄마 일이 안 풀리고 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아들 지 직성 아니에요 엄마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아들이 어릴 적에 코피를 많이 쏟아서 이게 자꾸 뭘 틀어막다가 코가 이렇게 삐뚤어졌거든요 그래서 관상 때문에 그러나 저 코 수술 해줘야 되나 돈은 없고 언젠간 저 코 수술 해줘야죠 제가 코 때문에 저렇게 자꾸 힘들어지나 관상 때문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엄마의 이 아이는 어찌됐든 간에 좀 빌어줘야 되는 아이다 이러신다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아니에요 풀고 나면 괜찮아집니다 아버지는 풀어드리는 건 쉬울 것 같고 아들내미는 어쨌든 간에 풀고 나면 그래도 조금 한꺼풀 괜찮아지고 재직성 돌아올 겁니다 이건 엄마 잘못이야 엄마 진짜 보러 많이 다니셨어요 한때요 한때 저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그때 남편 사업이 너무 안 좋았어요 하는 일이 하는 일이 진짜 안 좋았어요 그때 조금 잠시 보러 다녔죠 근데 우리 엄마는 빌고 살았어야 돼 근데 그때 해주신 분이 나이가 많으셨고 그 일을 접으셨어요 그래서 못 갔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일반인들은 이런 그쪽에 조금 불신을 한 경우 그리고 물론 선생님을 일컫는 게 아니지만 나쁜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본인 목적이고 그래서 제가 제 처음에 무사 이렇게 무료 이렇게 점사를 신청한 것도 정말 무료일까 의심을 한 것도 그런 계기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대부분 전만 보러 가면 무조건 굿을 하라 그런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고 살았어야 돼 이 엄마는 그래야지 잔잔한 바람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큰아이나 둘째 아이나 자기 길을 갈 건데 지금 내가 봤을 때 둘째 아이는 지금 뺐습니다만 이 아이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